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원한 마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성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순교와 성인들은 다 이렇게 순교를 하셨지만 순교라는 것은 없지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원로 사제들과 대사제들과 수속사제들 그리고 바리살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예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오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번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께 가고 오세요 이것이 일을 안하겠지, 이것이 일을 안하겠지 이것이 일을 안하겠지, 이것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영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사타나 물러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넌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매일의 십상을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목숨을 잘 부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송모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모든 자녀들을 구하려고 하시는데 매일매일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계속해서 뜻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많은 집들을 갖고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한들 그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령이 난다 해도 성모님께서 그 망도를 펼치셔서 우리들을 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또 하지만 그들이 죽을 때는 작은 동전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환영한 사람들을 많이 보관했습니다. 나주에서 나주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주에서 나주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잘 준비되어서 가셨습니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것이 끝일지도 모릅니다 성모님께서는 나주에 오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리아의 구원 방지를 불러 모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오면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오직 한 제자만이 배신을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 다 천국에 있고 또 유다의 자리에 대신한 마티아 사도까지도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상의 것, 영원한 것만을 추구하십시오 천국만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잘 따라 보자 하거든 우리 자신을 먼저 버리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번 유리아 엄망에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또 세상을 버리고 또 마귀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 stam을 stata 여러분의 축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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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